저런 아니지만 내 손 덜가지고. 아 저요? 제가 봐요? 야 놀기 딱 좋은 스타일 일이다. 정말 놀기 딱 좋은 스타일. 이런 데서 진짜 딱 놀기 좋은 스타일이 여기 지영이야. 아니 저는 신경쓰고 땀 씻고 있을 때니까 신경쓰 것 같은데. 아니 나는 지금 뭐 땀 싸드실라고 뭐 따시는 줄 알아서. 뭐 싸드실라고. 아 괜찮아 괜찮아요. 아 그늘 들어가 있었는데. 세계적인 모델을 꿈꾸는 모델 아빠 정승현입니다. 세계적인 모델 될 거야. 감사합니다. 이미 세계적인 모델이. 미안한데 여기까지 한 번 왔다 걸어오면 안 돼요? 잘 안 보여서 그래. 제가요? 제가 안 보이세요? 워키 워키. 여기서 티 안 쉬었으니까. 날이 너무 쉽게 진짜. 뭐 이게 뭐야. 누가 다 기분인지 이거 왜 caus지. 이게 뭐야. 이거 뭐냐. 이게 뭐야. 이거 뭐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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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누가 시키지 또 해. 이거 다 해. 안녕하세요. 0.2번. 지효 어떻게 인사하냐. 태인입니다. 태인. 태이가 많이 바뀌었네. 웬일 쑥스러워서 이런 거 잘 아는데. 깜짝이야. 왜 그래요? 옛날에 이런 거 시켰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? 그냥 뭐 댄스 퍼트에서 그런 거죠. 댄스 퍼트에서 그런 거죠. 괜찮아요. 여행이랑 너무 반응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? 뭐가요? 반응이요. 괜찮아. 원래 저런 애들이 저게 끝이야. 매력이 없어. 저런 애들. 아 지금 쌈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고기만 좀 주세요. 여러분들 모두 하수생이시잖아요.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하수생이 슬슬 떨어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. 오케이. 각 미션에서 이긴 팀에게는 아르바이트 미션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생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상품으로 바로 대출. 세탁기 세탁기. 세탁기가 없어가지고. 최종 대결에서 이긴 팀에게는 획득한 모든 상품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마지막 것만 이기면 됐다는. 그런데 마지막 것만 이기면 안 되는 게 그동안의 상품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. 안 되면 안 됩니다. 지금 싸움장 두려워있어 지금. 그러니까. 나 또 거기만 본다 아니잖아. 계속 본다. 완전 꼰대 없네. 아 따로 타는구나. 안녕. 대교사. 대교사 이따 봐. 이따 봐. 저 지금 남순 없어? 저요?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 얼마야. 그런데 왜 이렇게 뻥치시네 뻥치셔. 뻥치셔. 아주 우룩을 하네 우룩을. 마음이 떠? 저 근데 저는 약간 많은 사람 좋아해요. 나도 약간 통통한 스타일 좋아해. 통통한다고 했잖아 처음이야. 근데 통통한다고 봐. 통통한다고 하지. 내가 정말 장담해. 니들은 절대 안 돼요. 왜 안 돼요? 왜냐면 국주가 광수 앞에 쌓인 거야. 아 네가 진짜 나세 왜요? 맞지? 광수인 것 같죠? 저 얼굴 되게 잖아요. 어 진짜. 난 국주가 광수 얼굴은 절대 안 돼요. 진영호 씨 목소리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표정이 되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? 아 저 표정이 별로 없어가지고. 어.